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전화할게 미치겠다 진짜 형님 형 뭐예요? 바빠 빨리 끊어 형 나 결혼해요 결혼 안 되고? 너 사고 쳤냐? 아니에요 너 사고 쳤냐?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아니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일본 여자 배우분이랑 결혼해요 내가 일본에 이렇게 밥 이렇게 자르는 줄 알아야지 아 나 이거 사고 칠 줄 알았다 형 그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지이미나라고 합니다 에이 마사카 도지이미나라고 합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형 근데 어떻게 알아요? 나랑 2년 전에 일본에서 뮤직비디오를 같이 찍은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? 아 진짜? 나 결혼식 가는데 놀러 오라고 화합은 보내줄게 화합 화합 보내줄 거예요? 혹시 아시아 프린스로 가면 나쁜 줄 알아라 알았어요 공규야 사랑해 공규야 사랑해 공규야 사랑해 깜짝이야 인생이 형 아무튼 형 몸 조심해서 다녀와요 인생이 형 알았어요 고마워요 형 진짜 네 형 장군석 씨도 사랑이라고 나한테? 응 사랑한다 아, 그것도. 일본에서는 아이스테로 그런 말은 안 하는데, 보통. 이거 나 하던데, 친구들끼리. 남자도? 남자끼리. 여자도 부르고, 남자도 부르고. 잘못했어. 초대 전화 잘못했어. 근석이 형이 가장 잘못했어. 내가 가장 믿었던 근석이 형이 예능을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. 부인이 옆에 있는데. 근석이 형 어디 방송 나가서 꼭 나한테 전화 연결했으면 좋겠어요. 한 방에 보내버리게.